세제통에 물이 넘치고 누수가 돼요 최근에 세제통을 청소했나요? 세제통은 세제찌꺼기 등에 의해 급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넘치거나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형 브러쉬, 칫솔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해 주세요. 세제를 얼마나 사용하나요? 드럼 전용 세제로 세제 사용량에 맞게 투입해 주세요. 세제통 누수 원인의 대부분은 세제를 많이 넣거나 일반 세탁기용 세제를 사용하면 세제통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거품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제를 세제통에 넣고 방치하지 마세요. 세제가 굳어서 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 천연 가루 세제 사용 시 주의해 주세요.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세제가 남아 있을 경우 세제통에 물을 부어 세제가 투입되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